오늘 찾은 곳은 전라남도 영광의 시골마을. 연우고처럼 따뜻해진 날씨 덕에 한창 바쁘답니다. 피디총각도 봄을 맞이하는 걸까요? 꽃을 들고 있네요. 꽃을 든 남자네요. 꽃은 뭐예요? 이거 어머니가 꽃 좋아하신다 해서. 키쟁이. 안녕하세요. 와, 어서 배풍꽃을 갖고 왔어. 나 좋아하는 것을. 이거 어머니 드릴 거 아닌데? 그러면. 이거 그냥 가져오고. 제가 꽃을 좋아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어머, 친다래인가요? 이거 장난 아니고 이거 어머니 드리러. 이거 사왔어요, 제가.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시원시원하세요. 아직도 꽃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는 어머니. 봄이 오면 화단에 핀 꽃들부터 살핀다는데요. 어머니의 화단이 유독 알록달록인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요정이가 내가 꽃을 좋아한 게 해서 보내줬어. 나를 생각한 게 고마워서 밥상 해서 주려고 보내줬어. TV 통화 오셨어? 어? 꽃 심으셔? 아버님 꽃. 여기 옆에 계시잖아요. 아, 방안이. 맞네. 이 꽃보다 더 좋은 꽃이지. 그래요? 목화꽃. 어머니 목화꽃이에요? 어, 꽃보다 아름다워. 아, 꽃보다 예쁘다. 딸만 생각하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어머니라는데요. 모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딸에게 어떤 음식을 보내줄까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어머니. 딸이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인 동태찌개가 먼저 떠올랐답니다. 어머니는 시집을 언제 오셨어요? 나 시집을 언제 오래됐지. 이제 90살, 80살 먹었는지. 25살 먹던 해, 16살 먹던 해 왔은 게. 우리 오빠들이 막내딸이라고 시집 안 본다. 당시에는 좀 있긴 하셨네요. 엄마 젊지, 올케 있지. 언니 내부에서 3살 먹은 언니 있지. 그런 게. 일을 안 하고 살았지.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랐던 어머니. 동네에서도 누구와 결혼할지 궁금했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차지한 주인공은 지금 곁에 있는 남편이랍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50년을 함께한 부부. 아버님이 이렇게 자주 도와주셔요? 아버지? 네. 잘 도와주지. 아버지 한 가지 나쁜 성격은 있어.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나쁜. 왜 너무 애도 좋은 말이냐. 아버님, 뭐가 안 좋은데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네. 여기 불찜에서 터놓는 것 같다는 게 아버지 성격이. 이건 앞담아네. 주다고 풀어져. 빨리 살았지. 지금 그런 게 살았기는 살았지. 아버님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몇 점 줄 거야? 한 80점 줄 거야? 한 90점이나 제가 써. 어머나. 테레비에 나오는데 80점 준다고 하면 이거지. 당근과 채찍. 설치 정도면 후억에 준 거예요. 어머니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150점 줬네. 그럼 95점. 어머, 아버님 지혜로우시네요. 왜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나보다는. 우리 김씨 집안이 와가지고. 어머니는 결혼 후 3남 1녀를 낳았는데요. 아이들을 돌보며 안 해봤던 일까지 하는 게 어머니에겐 버거웠답니다. 농사 많이 했죠? 일 무지개 했어. 우리 가득했어요. 구멍가게. 그래도 그 째까란 집이 들어오면 내가 선입이 많아서 물 못 오면 지가. 벗기 들어가서 치이고 닦고. 한 13살 먹었지. 13살 먹었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고생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일을 도왔던 건 하나뿐인 날이었답니다. 그런 딸에게 두고두고 미안한 일이 생겼다는데요. 그날 홍합을 사다 국을 끓여서 놔뒀는데 이렇게 짚어버리더라고, 아기가. 손으로 북솥을 짚어버려서 손이 여기까지는 다 튀어버렸는데 나는 튀어서 어찌 하는지를 모르는 게 우선 튀어서 저거니 소금을 갖다 싸버렸어. 막두기 튀어서 집안 난리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난리지. 나 그때 정신이 없은 게 우리 사람한테 혼냈어, 내가. 내 얘기 안 봤다고. 속상하셨겠다. 학습지 비슷한 그런 거를 그때 마치 동네에 왔었는데 저한테 공부시켜주신다고 해 주셨거든요. 진짜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하고 얼굴을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그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동생들로 이제 그 기분이 다 다운됐죠. 기억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크게 그게 저희 때는 그런 상황에서 크게 부모님 엉망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집꾸민이 사과하지, 누가 자식한테 사과한다는 아니니까. 집꾸민 부모들이 얘기들한테 하면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지. 우리 딸이 클 때는 그런 것이 없어. 사실 딸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어머니. 다음날 퉁퉁 부은 눈으로 눈치를 살피던 딸이 안쓰러웠답니다. 저녁으로 딸이 좋아하던 동태찌개를 끓여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그날을 떠올리며 만들어봅니다. 또 알아주셨겠죠. 화장실로 향하는 어머니. 쪼그려 앉아 걸레를 빨던 옛날과 달리 요즘은 참 사물게 편해졌답니다.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아.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딸이 사줬어요. 습관이 베인 걸까요? 안 아픈 곳이 없지만 창소는 게을리할 수 없답니다. 제가 할게요. 청소요? 네. 그러세요. 청소도 이렇게 좋네. 피디 총각이 또 청소 전문가가거든요. 피디 총각 덕분에 여유를 즐기는 어머니. 자, 95점. 우리 테레비 크지요? 어, 테레비 크네요. 네. 잘 보이고 깨끗하게 나오고 딸이 다 줬어. 자랑하려고. 우리 김치 냉장고 보시오. 아이고, 이것도 설마. 좋죠? 네. 이렇게. 어구, 어구, 서랍도 있고요. 좋잖아요. 이것도 냉장고, 이것도 딸이 사줬어, 김치 냉장고부터. 어머나. 늘 아낌없이 주는 딸을 위해 솜씨를 발휘한답니다. 양념게장을 만든다는데요. 냉장고가 우리 냉장고가 일을 잘해. 따님이 사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들이 사준 거죠. 냉장고 없을 때 우리 딸이 우리는 사줬어요. 기분이 어때서. 좋지. 큰일에 더듬고 저 어디가 있어. 개를 손질하기 위해 수도가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개가 연그릇인가? 안 따봤어. 옛날에는 안 따봤다는 게. 아버지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몸 좀 협조해 주는 게. 좀 협조해 주려고, 더 달아 주려고. 나도, 나도 자리지 말고. 협조하셔야죠, 아버님. 통제 먹으러. 당기 된다고? 응, 통제지 마. 돈은 나는 패누고. 응. 이런 것은 내가 한 차에 했으면 다 낫지. 산란기를 맞이해 개의 알이 꽉 들어찼을 지금. 양념게장을 만들면 가장 맛있답니다. 어렸을 때 게장을 좀 많이 줄였어요? 우리는 많이 먹지. 먹고 나면 찬찬에 넣어놨다가 게장은 특히 빨리 부풀어버려. 그러니까 담아서 얼른 빨리 먹어야 돼.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아끼려다 귀한 음식이 상하는 일도 흔했는데요. 어머니만큼 부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딸은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답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로 나가서 취업을 했어요. 피가 받으면 가서 막 놀고 옷 사입고 돈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어. 엄마는 아버지만 줄라가지고 저는 안 오고 그렇구만 이런 게 가면 품은 짠하지. 고등학교 졸업 후 27살까지 컴퓨터 생산 작업을 했던 딸. 월급 60만 원을 아껴가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는데요. 27살 먹은 게 결혼할란다 하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저거가 냉장고고 세탁기고 사줬어요. 기분이 날라갈 기분이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우리 집 와서 보고 아이고 이 집은 세탁기 샀네 냉장고 있네 막 그랬지. 옛날에는 솟빨리 한 게 거칠어가지고 살글이 거친 게 이런 뜻을 쬐치고 막 그랬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미안하게도 했다고. 동네에 딸들이 많았거든요. 저희만 딸들이 하나였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나도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보죠. 다음에 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거 사드릴게요. 열 달 부럽지 않으셨겠어요. 요즘처럼 날이 따뜻해질 때면 음식이 상할까 걱정거리 하나가 더 늘었던 어머니. 딸에게 냉장고를 선물 받은 뒤 양껏 양념게장을 만들어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고마움을 담아 만들어봅니다. 그날 오후 우리 할머니랑 운동 갑니다. 우리 할머니랑 운동으로 매일 두 번쩍 두 번쩍 오전 오후 엄마 밥상 텔레비에 나와 텔레비에? 몇 시에? 6시 반 6시 반? MBC에서 텔레비에서 KBS2에 나오는 생선경보에 나와요. 내가 지금 요새에 내 밥상을 싹 해서 보낸다는 게 엄마의 밥상 엄마의 밥상 텔레비에 나한테 뭐 채널 보고만 있어야지. 그래서 수고하자. 안녕하세요. 오 계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KBS1TV요. 집 근처에 있는 저수지까지 돌면 운동이 끝난답니다. 사실 어머니가 건강에 신경 쓰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대상포증약이요. 아유. 죽다 살아났어요. 대상포증이 걸려서. 아유. 계속 먹지. 늦게 늦게. 작년 9월 달부터 늦게 밤. 내가 나갑니다. 엄청 많아요. 무시. 쌀. 쌀이 안 만해, 안 만해. 우리 딸이. 네. 좋아하니까. 많이 먹으라고 많이 해요. 작년 가을 직접 수확한 밤과 대추까지 넣어 영양찰밥을 만든답니다. 딸이 어머니를 위해 만들어줬던 음식이라는데요. 막 애들한테. 살이 막 애래. 가슴이 깜깜깜 맺히면서 말이 안 나와 버렸더만. 그래갖고 이제 가서 내가 못 살겠다. 막 기노산에 한께. 가갖고 대상포증이 걸렸어. 딸이 코로나 때문에 병문화는 못 오고 매일 전화하다시피 저기 헌개로. 그래도 자식들이 낳았구나. 딸들이 낳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 아빠 죽겠다 그러면. 어쩔 거 아니 어쩔 거. 저도 걱정면 어쩔 거 어쩔 거. 오도 오도 가도 못 오리. 38성 이제. 나가 퇴원 사갖고 우리 딸이 와서. 목욕 시켜주고. 머리 땡겨주고. 머리 염색해 주고. 그렇게 며칠 있었어요? 하룻밤. 짧게 했지만 우리 딸이 와서. 목욕 시켜주고 다음 게 행복했어. 나이가 들수록 흘러가는 시간에 미련을 두지 않는데요. 그날 딸과 함께 있던 밤은 유독 아쉬웠답니다. 직장 생활에 피곤할 텐데 영양 찰밥까지 지어왔던 딸. 그때를 떠올리며 이번에는 어머니가 만들어 봅니다. 가더라. 숨지 말고. 가거라이. 우리 딸한테 잘 갖다 줘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디디 양반 고생했습니다. 빠이빠이. 어머니의 정성을 안고 딸에게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 김묘정 씨와 사위 김동철 씨입니다. 이렇게 장관님이 이렇게 맛있는 걸 해 주셨대요. 두 분 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 어? 양념 계장이다. 우리 엄마 많이 고생하셨겠는데요. 음식 하시느라. 맛있는 것도 많이 해 주시고. 다음은... 아파라... 아휴, 번져. 엄마 생각보다 또 이렇게 하시네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한상 어릴 때 지금 맛있게 잘 먹었는데 진짜 말이 꽉 찼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시원한 것도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 이제 어머니의 진심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친정어머니 보시는 거 어때요? 저희 엄마도 많이 늙으셨네요 오랜만에 뵙더니 반갑고 배정아 엄마다 엄마인데 엄마가 너한테다가 영상편지 쓴다 나는 네가 너무 열까지 너보다 더 큰 존재다 나는 특허는 좋다 엄마 아팠을 때에 네가 하룻밤만 자고 간 게 엄마는 너무 서운하더라 또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한 게 한 번 꼭 온나이 하나, 둘, 셋 사랑한다 사랑한다 똑같이 하란 게 나, 나 친구 만났고 많이 안 나와 살면서 엄마랑, 엄마한테 못해 준 것도 제일 아쉬운 게 여행을 한 번도 못 간 게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자식 걱정하느라고 딸내미 잘 살아야 잘 살아야 하는데 지금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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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